자 일단 장비는 이렇고요 수면 한송검이에요 최종트리는 아니고요 최종 바로 밑단계의 한송검입니다 걸음타 넣어놓고 나 한송검 처음 하는가봐 본편에서 힐 알려주고 앉았어 아 지금 굉장히 당황했어요 일단 보내고요 이겼더라 두 마리 다 오는거 너무 많은거 아니야 야 좀 가 거기에 회피 상대 묻을까요 간파 배기에 이번엔 좀 안 묻는다는 얘기도 들은거 같아서 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 아래 밑에서 와리가리 단차공격 꼬리 꼬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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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혀삐복장 얘기하시는거요 해피 복장 얘기하시는거에요 총 와리가리 너 잘 때 안됐니? 그렇지 크랭 폭탄 아노킨 자자 자자자 하하 후 후 후 후 좀 비켜봐 어 회피 자체도 많이 쓰는군요 다리 인연동은 다들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쓰기 좋은가봐 쳐 쳐 쳐 쳐 다리 밑에서 놀겠어요 쟤는 또 왜 왔어? 일단은 얀자 납부가 다른 데로 가는군요 일단 수토를 한번 갈아주고 다시 레어복장 입고 대안자님 어서오세요 안방도 입고 갑니다 짧다 짧아 너 또 어디가니? 흠 기껏 내려왔구만 이게 와리가리가 너무 좋아서 차지 이런걸 별로 안쓰게 되더라구요 원츠 와리가리가 좋아 좋아 쳐 쳐 쳐 안으로 안으로 아 싫어 안으로 안으로 헛헛헛헛헛헛헛헛헛 힙을래 자 자조 참익 이Lord 선관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구 도전자 떠줘 오오오오 야야야야 안쪽에서 계속 밀리고 가있어 우파들어갔다는데 어디가 빨라진거지? 자 꼬리 꼬리 높아 다시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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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후 다시 돌집 자 딴맥가족 저는 폭탄 챙겨오겠습니다 벌써 두번 재웠거든요 세번까지 재우면 목적 달성이긴 한데 세번까지 재우면 목적 달성이긴 한데 그래도 한손검인데 상태이상 하나로 확실하게 그려줘야죠 역시 누가 버려 주력 딜은 폭발이지 팝 돌아왔대요 팝 껴주고 자 데미지 다시 들어갑니다 딜 워리가리 화합까지 걸었으니 좀 더 빠르게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어? 어이 브레슨 안돼 브레슨 안돼 아 저 돌진 무서워 빨리 도와주면 안되겠니? 물량 먹어주고 어이 브레슨 척 어어이 어이 메리야 한번 더 뭐야 넌 또 왜 와 정말 바젤 열심히 오기는 오는데 나중에 바젤하고 이빌조하고 싸우는 거 보고싶다 누가 이길지는 뻔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빌조가 참교육 들어갈 것 같은데 어디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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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를 줘 꼬리 위치가 너무 애매한데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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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기 다리를 저나? 너무 번어? 한 번을 걸려주지 않네? 와아 쟤 기다리고 있다 저 치사한 녀석 얀자나프가 약해진 팀을 노리고 있어요 한 번은 더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자죠? 그래 졸리면 자야지 이번엔 꼬리에다가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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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조금만 조금만 더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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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를 향 아 좀만 더 때릴 꼬리 짜릴거 같은데 환장하겠네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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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리 여기서 여기서 자르자 지금 무슨 일을 벌어져 그러는지 보여주진 않아 다른 타노 일단 애들 좀 보내고 일단 비약 하나 먹고 지금 차로 갈 분위기는 아닌데 이거 상황이 죽을 때 얼마 안되긴 했지만 오케이 꼬리 잘랐어요 드디어 잘랐어 어디갔니 꼬리 이런거 눈앞에서 먹어줘야 된다고 꼬리가 독에 절었어 와 거의 다 먹었는데 야 없는 꼬리를 왜 휘두르고 있어 좋아좋아좋아 이제 먹는다 안돼 안돼 뭐해? 뭐하니? 내진이라니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결국 꼬리 못 먹었어 가면 자고 있을거 같은데 아 꼬리 먹기 힘들다 역시 브레스 카운터 맞으면 한방에 죽는거 같아요 자고 있네요 자고 있네요 자고 있네요 별거 주는건 아니었지만 하잣 허잣 허잣 하도겟 제가 뭐 죽기 직전이긴 했지만 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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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감사합니다.